지금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온라인 저작권 등록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작물 등록에 대해 안내할 저는 창작이, 저는 나눔이랍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저작권 등록 신청 절차를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우선 등록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아직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회원 가입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신청을 위해 메인 화면 좌측에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을 클릭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록을 선택했다면 하단에 등록 관련 기본 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뒤 온라인 등록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저작권 등록 신청서 작성 단계인데요. 신규 신청일 경우 아니오를 선택하고 기존에 등록된 저작물에 대하여 공표 사항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예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등록 권리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을 선택하고 등록 권리자를 대리하여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택합니다. 필수 기재 항목을 모두 입력한 후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잠깐! 수수료 면제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급자 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당 연간 10건에 하나여 면제가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이외의 자가 수수료 면제 대상을 선택하여 접수를 진행할 경우, 신청 취하 후 신청 접수를 다시 진행해야 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작물에 대한 정보, 즉 프로그램 계율을 작성하는 프로그램 등록 신청 명세서 작성 페이지입니다. 저작물에 대한 명칭과 창작 및 공표 일자와 같은 등록 사항을 작성하는데요. 각 항목란의 도움말을 참고하여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합니다. 프로그램의 종류는 크게 응용 프로그램과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구분하며, 저작물과 가장 일치하는 종류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의 종류가 보이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신청 서류 받기에서 프로그램 저작물, 신청 서류 전체의 프로그램 종류 코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 대상 프로그램 저작물이 4차 산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해당 분야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단, 4차 산업 해당 여부 체크는 신청인의 선택 사항이며, 등록증 및 등록부에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안내를 참고하여 각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해 주세요. 각 항목별 안내에 따라 사용 기종, 사용 OS, 사용 언어를 선택하세요. 만약 프로그램 구동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할 경우, 예를 체크하고, 필요 프로그램 명을 직접 입력하며,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아니요를 체크합니다. 이제 복제물을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인터넷 전송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복제물 제출 시 이것만은 꼭 명심하세요.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저작물의 형태는 크게 소스 파일, 오브젝트 파일, 실행 파일이 있으며, 제출 형태는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럼 복제물 인터넷 전송 방법을 살펴볼까요?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박스가 보일 텐데요. 신청하려는 저작물 파일을 마우스로 끌어 박스 안으로 옮기거나, 파일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파일을 선택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파일 추가가 완료되면 반드시 하단에 전송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업로드가 완료되니 꼭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화면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서류 작성 및 복제물 제출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입력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재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작성 서류 확인 및 복제물 확인을 모두 완료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수수료를 결제하는 단계인데요. 해당 신청에 대한 수수료 결제 예정 금액을 확인하는 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수수료는 5만 3천 6백 원입니다. 이때 동일 신청인이 동시에 같은 종류의 등록을 11건 이상 신청하는 경우, 10건 초과권에 대해서는 다량 등록 할인이 적용되니 참고해 주세요. 수수료 결제 예정 내역에 표시된 수수료가 맞다면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인 확인을 위한 온라인 전자서명 인증 절차입니다. 인증서 인증과 앱 인증 요청 중 이용 가능하신 방법을 통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인증은 구공인인증서인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하시는 방법이며, 앱 인증 요청은 생체인증 앱을 설치하여 인증하시는 방법입니다. 인증서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서의 위치를 확인한 뒤,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앱 인증 요청은 인증수단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인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증 수령 정보 입력 페이지입니다. 등록 완료 시 교부되는 등록증의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관련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완료 후에는 수령 방법 변경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령 방법 선택 후 하단의 결제 버튼을 클릭하여 수수료 결제를 진행합니다.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휴대폰 결제 중 하나의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 수수료 결제를 완료합니다. 이제 저작권 등록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현황은 상단 메뉴의 나의 저작권, 신청 진행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접수 완료된 신청 서류와 복제물을 검토한 뒤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한 후 등록 심사가 개시되며,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 기준 4일의 심사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서류와 요건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완료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완료되거나 서류 보완 단계를 밟게 됩니다. 신청 서류 또는 복제물 제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담당 접수관이 등록 신청서에 연락처 또는 이메일로 보완 요청을 하게 되고, 서류 보완이 모두 완료되어야 등록 심사 절차가 다시 개시되니, 신속한 등록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3주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이 발려되실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프로그램 저작물 등록이 완료되어 드디어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온라인 저작권 등록 신청 절차 안내였습니다.